굳이의 야매 조형 괴를 읽는 법 이제 우리가 선택한 첫 번째 괴와 그 괴가 변화하여 나타나는 두 번째 괴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괴의 변화 과정에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변경된 효가 몇 개나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사실 효를 선택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하는 방법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뽑은 괴가 모두 소음이나 소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모든 효가 안정적으로 결정되어서 단 하나의 효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의 현재 상태는 하나의 괴가 나타내는 영향 안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뽑은 괴의 전반적인 설명을 이용하여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여섯 개 중에 단 하나의 효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괴에서 벗어나 두 번째 괴를 향해 나아가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첫 번째 괴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괴의 각 효의 설명 중에서 변화되는 효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점을 보게 됩니다. 64 괴의 각각의 효에는 그에 해당하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바로 그 설명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더 깊이 있는 해석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어떤 괴에서 어떤 괴로 넘어가는가에 대해서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여섯 개의 효 중에 두 개의 효가 변화한 경우라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괴의 영향에서 조금 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괴에서 변경되는 두 가지 효 중에서 더 위쪽에 놓여있는 효를 중심으로 점을 봅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첫 번째 괴의 의미와 변화된 괴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며 하나만 선택하기보다는 변화가 생긴 두 개의 효를 모두 이용해서 점괴를 읽는 방법도 있으니 취향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의 효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우리는 첫 번째 괴에서 두 번째 괴로 넘어가는 단계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하나의 괴나 효에 집중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첫 번째 괴의 전반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서 두 번째 괴의 전반적인 설명을 참조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 개의 효가 변화한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규칙을 따라서 해석의 중심이 되는 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네 개의 효의 변경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괴보다는 변화된 두 번째 괴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뽑은 괴가 아니라 변화된 괴에 놓여있는 효의 설명을 중심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네 개의 효가 변화였다면 큰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두 개의 효가 남아있다는 의미인데 그 둘 중에 아래쪽에 놓여있는 효를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이때도 두 개의 효가 움직인 경우에서와 같이 변화가 없는 두 개의 효를 모두 이용해서 괴를 잇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여섯 개의 효 중에 하나를 제외한 다섯 개의 효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젠 거의 변화가 완성되어 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변화된 괴에서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의 효의 의미를 중심으로 점괴를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효가 불안정하여 변화된 경우 우리는 이미 변화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처음 뽑은 괴가 아니라 변화된 괴의 전반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하여 해석합니다.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선택하는 추가적인 규칙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바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규칙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적으로는 이것만으로도 적절한 괴나 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방식의 경우 거기에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규칙을 적용하여 괴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세 개의 효가 움직이는 경우 무조건 양쪽의 괴를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변화된 괴의 모양을 들여다봅니다. 변화된 괴가 세 개의 양의 효와 세 개의 음의 효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처음 뽑은 괴나 나중에 변화된 괴 둘 중에 한쪽만을 이용해서 점을 봅니다. 이때 변화된 괴의 가장 아래쪽에 놓인 효가 양이라면 변화된 괴를 중심으로 점을 보고 변화된 괴의 가장 아래쪽에 놓인 효가 음이라면 처음 뽑은 괴를 중심으로 점을 봅니다. 모든 효가 변화된 경우 처음 뽑은 괴가 모두 태양으로 이루어진 중천건의 괴라면 중천건의 마지막 의미를 바탕으로 해석을 합니다. 반대로 처음 뽑은 괴가 모두 태음으로 이루어진 중지곤의 괴라면 중지곤의 마지막 의미를 바탕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의미하는 것은 각 괴의 여섯 번째 효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천건과 중지곤의 두 가지 괴만 특별하게 부여된 별도의 의미를 말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는 모든 양의 효가 함께 발을 맞추어 움직이거나 모든 음의 효가 같은 위치를 지켜나갈 때 우리가 더욱 더 큰 변화와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